지금부터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이상적인 표를 만드는 것이라면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이상적인 표를 구체적인 제품에 맞는 현실적인 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능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일단 운영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쌓이고 처리량이 많아져야 어디가 느려지고 어디는 느려지지 않는지에 대한 분별이 생길 테니까요. 그때의 적당한 시점에서 각 쿼리의 성능을 평가해보고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사용해 볼 만한 방법은 슬로우 쿼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쿼리가 동작할 때 특히 느려지는 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제품마다 서로 다릅니다. FindsLocally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제품의 이름을 붙여서 검색해 보시면 어디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려지는 지점을 찾았다면 형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을 해봐야겠죠. 최후의 보루는 이상적으로 정규화된 표의 구조를 손에 대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역정규화 혹은 반정규화라고 부르거든요. 곧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역정규화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인가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역정규화를 여러분이 시도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은 Index에요. Index는 행에 대한 읽기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대신 쓰기 성능을 비관적으로 희생시켜요. 왜냐하면 쓰기가 이뤄질 때마다 그 행이 Index가 걸려 있다면 입력된 정보를 잘 정리, 정돈하기 위한 복잡한 연상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저장 공간을 더욱 많이 차지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dex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잘 정리, 정돈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또 Index만으로 성능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Cache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Cache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장한다는 뜻의 Cache입니다. C-A-C-H 입력에 따른 실행 결과를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동일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저장해둔 결과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겪게 되는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표의 구조를 바꾸는 일종의 외과적인 수술인 역경규화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역정규화가 무엇인지 또 어떤 기법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역정규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역정규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